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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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제 시간 안에 올 수 있으려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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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나?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종민이 형! 그냥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고생했어요 형 진짜 켜왔어요? 이거 켠거야? 진짜 형이 직접? 대박이다 형 너 혼자 있어? 네 너 뭐 했어? 아니 뭐 했어?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리고 왔어? 자유시간 하고 네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진짜 왜? 왜라뇨? 계속 이겼으니까 어 일로 오시죠 형님 어이가 없네 야 울릉도를 울릉도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 헤이 브라더 종민이 형 양 양하고 소를 치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오네요 와 고생했어요 저기 있으면 돼요 형 기다리면 돼요 아 진짜? 네 못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종민이 형 왔어요 어 종민이 왔어? 네 그럼 우리 셋밖에 없는 거야 지금? 네 대박 아 얘 안 보이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쟤가 올 수 있겠어? 우리야? 세윤이 형? 세윤이가? 아이 그거 못 와 못 와 못 와 와 2km 5분 남았는데 2km 남은 거야 와 간당간당하네 계속 기사님 그럼 이제 슬슬 결제할까요? 딱 딱 될 거야 딩진이 형은 제가 봤을 때 못 올 거 같아요 왜 아우냐 아 아 아 한 번도 안 있었어 전화 아 들어온다 어 노트가 온다 야 빨리 빨리 와야 돼 오 온다 엄청 달려요 우와, 엄청 빨리 와. 두 명 같이 타고 있나? 그러면 진짜. 오다가 데리고 왔다고. 그럼 대박인데. 우와. 우와. 맞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고생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야, 야. 아이씨, 아이씨. 들어왔어, 들어왔어. 열정, 열정. 열정, 열정. 흔들바위로 흔들고 왔지, 모션. 됐어, 딱 맞췄어. 됐어, 딱 맞췄어. 딘딘이 형. 근데 딘딘이 형이 없어요. 딘딘이 형이 없어요. 딘딘이 형이 어디 갔어? 안 왔어, 아직. 1분 남았어요. 뭐야? 와, 형, 대박이다. 지금 남아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딘딘이 어디 갔는데? 어느 소리야, 이게? 안 왔어, 아직. 걸어오거나 버스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기면서. 대중교통을. 야, 여기 지금 못 온 거야? 너무 꽃이다. 야, 아니. 뭐 꽃이야? 우리 다 실패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몇 초 남았어. 오나 봐, 오나 봐. 오네. 딘딘 맞아? 기사님, 목적지까지 한번 멋있게 택시 타고 들어가 볼까요, 저희? 거기서 딱 내릴까요, 멋있게? 딘딘, 왔어. 기사님, 내리시죠. 이강림 만세입니다. 이야, 브라노. 이강민 만세! 이강민 만세! 이강민 만세! 이강민 만세! 형! 근데 형들이 형을 벼르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눕어가지고! 분명히 지금 벌렁 없나?